자 이번에는 겹악재에 빠져있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점점 의혹과 논란이 증폭이 되고 있죠.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거론한 점에 대해서 갑론을 박했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의혹을 부풀리고 흠집을 내, 윤 정부의 실정을 덮이려는 얄팍한 술수다라고 이 의혹 초기에 김 의원이 얘기했었고요. 오늘 한 장관은 내가 민주당은 뭐만 있으면 저나 검찰 탓, 국민들은 익숙해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는 누가 김치코인 사라고 했냐 이런 얘기 했었죠. 한동훈 장관도요. 어떻게 보면 조소했는데 한 장관이 김남국 의원을. 김남국 의원이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겸손하고 오만한 것은 해서는 안 돼요. 국민의 대표가 좀 얘기를 했다고 하면 다소곳이 설명을 해야지. 자기가 국회의원을 가르치려고 하는 저 건방진 태도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코인은 김남국 의원이 했지 한동훈 장관이 시켰습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죠. 말만 하면 민주당도 검찰. 기획이다. 한동훈 장관.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장관이 좀 겸손하고 오만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성할 그런 인물인데 건방져요. 버릇이 없어요. 그러면 좀 겸손해지면 차기 여당의 주자 가운데 이렇게 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단히 영특하고 사리가 분명한 분인데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권력을 잡으면 오만해가지고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국민적 비판을 또는 판단을 받습니다. 만약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오거나 또 서울시장 나오거나 대통령에 나오거나 그러한 동량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의 저 태도를 저 오만함을 버리지 않고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자신을 위해서 좀 겸손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김남국 의원발 코인 의혹이 민주당 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김 의원 코인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 대응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4일이었어요. 6시간 쇄신 의총을 진행했는데 김 의원에 대한 역시 국회 윤리특위 제소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반면 선제적으로 국민의힘은 제소를 했죠. 당 내에서의 목소리 엇갈리고 있는데 김종민 의원은 오히려 윤 정권을 살려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발언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친이계에서는 양이원영 의원. 이재명 재신임 받아야 한다고 비명계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당내 갈등이 좀 격화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개딸 또는 강성 지지층의 수박 논쟁도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탈당을 했지만 지금 당이 어떻게 보면 숙대밭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한 것은 미국은 가상화폐가 합법이고 중국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무법이에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떠한 판단이 나올지는 검찰과 사법부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국회의원이 코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돈을 벌든지 출세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쁘다. 특히 김남국 의원이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상의미하면서 또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저러한 일을 한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그래도 민주당은 잘못하면 탈당이라도 하고 책임을 지는데 자기 당 국민의힘은 이게 뭐냐? 대표가 옹졸해가지고. 그마저도 안 한다.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사실 태용호 최고위원이 3개월 당원권 정지를 먹은 것은 이건 꼬리짜른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미끼로 한일 간의 얘기를 마이크를 잡고 최고위원으로 적극 지지하면 강남갑에서 공천이 된다 하는 식의 얘기 아니에요. 그건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러한 얘기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2년 감옥을 살았어요. 실형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범법인데 꼬리짜라서 3개월 당원권 정지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경시켜준 거죠. 말하는 김재현 최고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런 건 좀 싸워라. 후쿠시마 오연수 방류 같은 문제 민주당이 좀 싸워라 하는데도 민주당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거야. 자기들은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 김남국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단두대, 교수대에 올라간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제 그 결정이 남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가서도 그 얘기했어요. 김어준 공장장한테 제발 좀 김남국 불러드리지 마라. 그리고 김남국 의원한테도 제가 전화 통화했습니다. 왜 출연시키느냐 왜 나가냐. 나오지 마라. 너는 지금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하면 자숙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해명들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보면은. 그렇죠. 해명을 하면 계속 꼬리를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이 최상의 방법은 검찰에서 강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실하게 응해라.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하면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도 함께 해서 윤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제명이랄지 어떤 징계라든지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국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입법 법률 정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공직자 재산 공개의 가상화폐도 공개하도록 해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전수조사를 해라. 대통령 시 포함해서 다 해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의 절의는 국회 윤리위원회와 검찰 수사에 맡겨두고 본인은 제발 좀 나서지 말고 반성하고 있고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입법, 재산 공개, 그리고 전수조사.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응도 사실 좀 미온적이었고 늦었다 이미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들 여론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박 전 원장님 말씀대로 당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쇄신 의지 또 제명까지도 당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르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박 전 원장님 말씀하신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것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원내대표를 세 번 해봤고 당대표도 해봤습니다마는 저러한 때 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 대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의원 등 두 사람 그리고 이번 김남국 의원의 처리도 하루 이틀 늦어가지고 대장쟁이도 달궜을 때 내려치는 지혜가 있는데 타이밍을 놓쳤지 않냐 이렇게 비난을 국민들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159명의 우리 꽃다운 자식들이 정부의 잘못으로 이태원에서 참사를 당했는데 이것 하나 누가 사과를 합니까? 책임을 집니까? 반성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홍준표 시장 말씀대로 그래도 민주당은 탈당이라도 하고 움직이는데 남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 전수조사 여론도 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어야도 정쟁으로 삼지 말고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실망을 불식시켜준 그런 행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 행보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위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치적이죠.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3연 복권 이후 세 번째 공개 일정이었는데 언론들도 따라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한일 관계만 봐도 용기 있는 사람. 난 윤 대통령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긍정적으로 봐요. MB의 평가 어떻게 보세요?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겁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잘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런데 건강 문제 때문에 사면됐는데 상당히 혈색이 좋아 보이던데요. 저도 감옥 살았습니다마는 거기 들어가면 아파요. 그럼 나오면 또 건강 좋아지는데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 30% 겨우 넘는 지지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하고 있다. 자기 기준으로 보면 잘하겠죠. 본인 물론 대통령 했습니다만 정치적인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의도 또는 소위 총선 1년 놔두고 아직 그래도 잔재 있는 친이계들 챙겨주기 위해서 지분 위에서 저런 행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저분이 챙기면 더 손해해요. 그렇습니까? 그냥 계시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이었죠. 11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로 사면 후 첫 외출을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책방을 냈죠. 책방 일로 상당히 바쁘고. 최근에 또 다큐멘터리 본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 직접 또 관람하면서 외부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잊혀지고 싶다.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보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얘기하니까 이것도 불강력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다릅니다. 이 두 전직 대통령은 중요한 형사범으로 감옥을 살고 가석방 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은전을 베풀어서 복권시켜준 거예요. 고마우니까 저렇게 잘한다. 그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제가 지난번 방문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얘기도 지금 다 맞잖아요. 옳잖아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4.3, 5.18. 그 공식 행사에는 참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예를 갖추겠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벌리면 문재인 탓. 오죽하면 전기값 올리면서도 전기 1호 올리면서도 문재인 정부 아니에요? 1년까지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언제까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4년 내 할 거예요. 5년 내. 그러니까 내가 에디슨 가서 따져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매도를 당하면 한 말씀 하셔야 된다. 저는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십니까? 답답하게 느낍니다. 어떤 톤으로 어떤 수위로 얘기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게 매도를 당할 때는 나는 이렇게 했다 하는 사실관계만이라도 얘기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봐요. 팩트를 놓고 그렇지 않다고 간다고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아니, 모든 게 그러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종식 선언하시면서 K-방역은 전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거의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을 했잖아요. 세계에서도 주목했고요. 세계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노벨의학상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한테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그 코로나 방역, K-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실패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진짜 코미디 아니에요? 개콘에 출연하신 거예요? 개콘은 망해가지고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새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민감하게 보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선 1년도 안 남았다는 점. 관련돼서 또 거물급 정치인 또는 잡룡으로 불리는 분들 아니면 한 정권의 상징적인 정치인들의 출마설이 이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최경환, 우병우, 유영하 공천이 이뤄지면 수도권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이다. 보수 정권의 인물들이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등등입니다. 조공천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 출마? 조국의 강 아직 못 건넜는데 풍덩 빠지자는 거냐?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인물들 어떻게 출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원장님? 저분 중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는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고생은 했지만 충분한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병우, 우영하 씨는 잘 모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제가 불씨를 제공했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면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민 따님까지. 제가 방송에 출연했는데 조국 장관이 출마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상 출마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의 출마는 본인과 당에서 결정할 문제고 만약 출마를 하면 국민이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특히 조민도 많이 나오더라.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민은 바로 나는 의사의 길을 가겠다. 해서 미안하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나도 출마하겠다. 고기도 아무 하자 없으면 출마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아요. 그래서 저는 특정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신평변호사 이런 분. 윤 대통령의 멘토라는 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만한 정치적 자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어디 흔하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 사람 또 그 사람 눈이 있으니까. 또 교란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군요. 과거 정권을 상징하는 인사들의 출마설. 아직 1년 넘게 남았으니까. 1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니 정치는 자꾸 그런다니까. 본인이 당이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또 그때 시대가 부르면 응하는 것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타 시사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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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